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죠. 갑작스런 이별은 떠나는 사람에게도 남은 가족들에게도 감내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묵묵히 지원하는 한인단체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한인비영리단체 소망소사이어티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미국의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수는 63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모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LA 카운티는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하지 못해 올해 초 화장 규제까지 풀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LA 카운티 전역의 병원과 검시소에만 시신 2,700여 구가 아직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가족을 떠나보내는 사연도 늘어났습니다. 갑작스런 이별은 떠나는 사람에게도 남은 가족들에게도 감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돌아가셨는데 뵙지도 못하고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가 전화해서 지금 환자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못하고 1년이 넘도록 그 한 분 한 분의 고통과 외로움과 무기력한 이런 일들이 옆에서 볼 때 정말 힘들었고. 과연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란 무엇일까. 코로나19 이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인 비영리단체 소망소사이어티는 오랜 기간 사람들이 이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1년 넘게 화상으로 또 전화로 갑자기 가족을 잃은 한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또 돕고 있습니다. 모두 아신다고 그러고 또 준비도 다 했다고 그러면서 가서 직접 돌아가시거나 현장에 가보면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준비 이런 교육을 하는 건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체는 아름다운 삶을 목표로 한인들의 건강관리, 치매 환자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노년층이 필요한 정보를 담은 시니어 생활 건강 가이드도 한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현재 죽음에 대한 교육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첫 오리엔테이션을 앞두고 있는데 참여하는 봉사자들은 치매 환자 교실과 사무실 행정 등을 돕게 됩니다. 소망케어 교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치매 교육, 전문 간병 교육을 다 받으셔요. 여유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직장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소망소사이어티 평생회원은 271명입니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500명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죽음에 고통받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현재까지 60여 명의 한인들이 후원에 나섰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언장이 없어 유산 문제가 발생하고 갑작스런 죽음의 장례 문제 등으로 살아있는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납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갑작스런 죽음에 고통받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한인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실내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레스토랑 리뷰 앱인 옐프가 이런 업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업체 옐프는 어제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업체들을 찾아볼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검색업소가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곳이면 업소명 하단에 관련 문구가 삽입됩니다. 또 웹을 통해 들어가 보면 왼쪽 필터링란에 백신 접종 증명 요구와 모든 직원들의 백신 접종 완료 항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클릭하면 관련 항목에 충족되는 업소들만 선별해서 정보가 제공됩니다. 한인타운을 검색해보면 아직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접종 증명 의무화를 시행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라 향후에는 접종 증명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들을 선별하는 기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가 리버사이드 시청 앞 도산동상 제막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합니다. 조직을 재정비하고 향후 차세대들이 도산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 지난 2001년 8월 11일 미주 한인사회의 노력으로 리버사이드 시청 앞에 세워졌습니다. 초기 이민사회가 형성됐던 곳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도산동상은 강산의 세월이 두 번 바뀌는 동안 한인사회는 물론 리버사이드시를 대표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도산동상은 제막 20주년을 맞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분들이 도산동상에 와서 동산의 을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도산 기념사업회는 오늘 도산동상 제막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동상 교체 작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도산 안창호 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리버사이드시 정부와 부지 제공 협의가 논의 중인데 부지가 확보되면 한인사회와 한국 지자체,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복합문화 역사 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또 도산의 삶을 다시 느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구성을 하고 다진이 건물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데이지에 숙박시설도 가질 수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독립적인 기념관도 있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시작해 샌프란시스코, 리버사이드로 이어지는 초기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따라가는 3대 도시 투어는 각 지역 한인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뮤지컬 도산의 5대 도시 순회 공연을 재개하고 영문 소책자와 도서보급, 나아가 초기 이민사회를 형성한 도산의 업적을 교과서에 싣는 로비도 펼칠 예정입니다. 사업회의 최종 목표는 차세대 한인 양성입니다. 홍명기 회장을 필두로 1세대들이 도산 정신을 이어받아 온 것을 이제 젊은 한인들이 물려받을 시기가 된 만큼 기념사업회는 흥사단, 대한인국민회 등 협력단체와 총영사관, 지역 한인회를 모두 막라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저희 세대는 앞으로 20년에는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세대들, 후손들을 갖다가 키우는, 육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한편 도산기념사업회는 새로운 사업계획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도 다시 재편했습니다. 홍명기 총회장을 필두로 수석부회장과 사무총장직을 신설했고, 차세대와 교육, 기획홍보, 사업, 운영, 회계 등 7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북가주에서 일어난 딕시 산불이 캘리포니아 역사상 세 번째로 큰 화재로 기록되면서 현재까지 100채가 넘는 가옥들을 전소시켰습니다. 일리노이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10살도 채 안 된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내 사건, 사고 소식 박시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그린빌 지역의 한 교회입니다. 간판만 남은 채 교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동차들 역시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희뿌연 연기 속의 마을은 마치 유령도시로 변한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산불인 딕시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입니다. 딕시 산불이 지나간 그린빌 지역은 48시간이 채 되지도 않은 시간 동안 100채가 넘는 가옥들을 전소시켰습니다. 이번 산불은 레이크 타워의 3.5배 넓이인 43만 에이커를 태웠으며 캘리포니아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면 매 11분마다 뉴욕 센트럴 파크와 맞먹는 면적을 태운 것입니다. 현재 35% 진화됐으며 4명이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일리노이즈에서는 보호자 없이 집에 남겨진 어린이 5명이 아파트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일리노이즈 이스트 샌루이스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건물 안에서 이미 숨을 거둔 어린이 2명을 발견했으며 부엌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3명의 어린이들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어린이는 밖으로 나온 후 숨졌으며 다섯 번째 어린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숨진 5명은 모두 2살에서 9살 사이로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이들이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직장에 있었으며 소식을 듣고 달려온 현장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여러 번 불길 속을 뛰어들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위스콘신대학교에 설치돼 있던 바위 하나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70톤에 달하는 이 바위의 명칭은 체인벌린 락으로 소수 인종 학생들은 이 바위가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체인벌린이라는 이름은 지질학자며 대학 총장이었던 토마스 크라우더 체인벌린의 이름을 따 명명했습니다. 체인벌린이라는 명칭은 1925년 위스콘신 스테이 저널의 기사에서 흑인을 무시하는 이름으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후 소수 인종에 포함된 학생들은 계속해서 이 바위의 철거를 요구했고 결국 지금의 학교 총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제네시스가 중형 SUV GV70를 미국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산타모니카와 산타바바라에서 열린 제네시스 GV70에 전국 미디어 시승회를 다녀왔습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산타바바라까지 2박 3일간 이어진 제네시스 GV70 시승회 서부에서는 LA, 동부에서는 뉴욕을 거점으로 각각 진행했습니다. 각 시승회에는 모터트렌드와 카엔 드라이버와 같은 자동차 전문 매체 담당 기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시승회에 참석한 기자들은 한국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의 두 번째 SUV 모델 GV70를 냉정히 평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앞선 제네시스 모델들이 디자인과 내구성 그리고 성능에 대한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신형 모델인 GV70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역사가 짧은 것은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제네시스의 또 다른 개인 체인저 혹은 판매를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이 다양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는 곧 판매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네시스 GV70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벤츠 GLC, BMW X3, 아우디 Q3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섭니다. 컴팩트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 경쟁 모델보다 스포츠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포티한 모델 특성상 중후한 성격의 대형 SUV GV80와는 달리 젊은 층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판매될 전망입니다. 제네시스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달 5,180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1,257대에 비해 무려 312.1% 증가한 수치인데 이 같은 성장은 신규 모델 투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올해 연말부터 그간 문제로 지적되던 독립 딜러망 구축에 돌입합니다. 루이제나 라파이테를 시작으로 향후 뉴저지 체리일, 그리고 캘리포니아 코로나에 각각 독립 딜러망을 설치해 판매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제네시스의 두 번째 SUV GV70가 미국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그간 제네시스 브랜드는 경쟁사들에 비해 모델 선택복이 적었던 것이 단점입니다. 앞으로 신규 전략 모델이 투입되며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산테바바라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가을학기 대면 수업을 앞두고 학교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각 지역 교육구가 자체 결정하도록 할 것이란 지침을 뒤집고 전면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가을학기부터 뉴저지 내 모든 공립교와 사립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유저지의 감염세는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는 안정적인 편이지만 최근 델타 변이로 인해 확진수가 급증했습니다. 어제 보고에 따르면 유저지의 일주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1,068명으로 전주 대비 35%, 전달 대비 357% 올랐습니다. 수요일 기준 599명의 입원자가 보고됐는데 지난달보다 2배 이상 올랐지만 절정기 3,873명에 비하면 아직 안정적인 숫자입니다. 유저지의 백신 접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접종을 완전히 마친 성인은 71%로 전국 61%보다 크게 높습니다. 한편 수요일 뉴욕주는 올가을 코로나19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리지 않을 것을 밝히며 지역 교구에서 자체적으로 마스크 의무화와 예방수칙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뉴욕시에서는 지난달 백신 접종률은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시내 학교의 마스크 의무를 가을학기에도 유지할 것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KBS 아메리칸 Rush 아멘